사랑하는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 모델궤를 섬기고 있는 이미현 목사입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는 자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위에 이 메시지의 축복과 응답이 있으시길 추건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때로는 부부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서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즉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고 원하는 것을 몰라줄 때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서로 만나서 대화하기도 하고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직장 상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무엇을 먼저 하길 원하는지 가정에서는 남편이 부인이 자녀가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 기뻐하는지를 알아주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 지금 찾으시는 것 지금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는 채 아주 열심만 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해요 전통에 충실하고 관습에 젖어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내 마음이 너희의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한 절기 행사를 나는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호세야 선지자는 6장 6절에 나는 이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야서 6장 3절에는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지금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 누가 보금 5장에는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순종을 해서 믿음을 보인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주셔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주장하지 않고 즉각 순종해서 주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사우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우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우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내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우랑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비참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구TV 기독교 복음방송 가정 여러분 신앙은 헬라우로 피스티스라 하여 순종하기를 계속하다 순종하기를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도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을 우리 삼아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귀를 한번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